4.월 5일 그런 것은 까닭없이 미쳐서 도망치는 거나 같단 말이죠. 그다 비유한 거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묘각 명언이 본래 둥글고 박고 묘하거나 묘각 명언이나 아까 본각 묘명이나 보각자리나 똑같은 말이죠. 글자를 자꾸 바꿔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랬죠. 본래 둥글고 박고 묘한 건을 이미 망이 된다고 칭한다면 아까 무시 망상, 망상이라고 칭한다면, 허망이라고 칭한다면 어찌하여 까닭이 있겠느냐. 허망이라서는 까닭이 없잖아요. 까닭 없으니까 허망한 망상이라고 하지요. 만약에 인한 바가 있다면, 원인 된 바가 있다면 어찌 허망이라고 이름을 하겠느냐. 묘각 명언을 등져가지고 무시 망상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게 어떠한 까닭이 있겠느냐. 만약에 묘각 명언이 무시 망상으로 된 까닭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무시 망상이라고 말을 했겠느냐. 다만 터무니없는 것이요. 본각 묘 명짜리가 무슨 무시 망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요. 여기 규제를 많이 읽으세요. 묘각 명언이 고난 명료 언을 기칭 위망이면 운하이위이며 자기 소인인 된 운하 명망이리요. 이런 규제는 여러 번 속도 해야 돼요.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읽어가지고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법문 중에 핵심 아니요? 그러니까 본각 묘 명 묘각 명언짜리에는 무시 망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아무 까닭이 없다 그 말이죠. 무시 망상으로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연야 달다에게도 자기 머리가 없다고 괜히 도망칠 이유가 없지 않냐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연야 달다만 그렇게 하거든요. 부처님은 그렇지 않은데 중생만 그렇게 연야 달다처럼 미쳐가지고 도망치잖아요. 없다고 대각 합진을 하지요. 만약에 그게 까닭이 있다면 그 묘각 명언이 망상으로 되는 까닭이 이유가 있다면 망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망상이 아니지. 공이라는 숫자는 천 개가 있든 만 개가 있든 숫자 1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지. 이 공은 이것을 몇 만 개를 쳐도 1이나 2는 아니요. 공은 공이지. 그것과 같이 허망한 망상은 망상이지. 그게 무슨 진실이 될 수는 없지 않아요? 모든 스스로 모든 방상들이 전전히 서로 인하여 방상과 방상끼리 서로가 어울려가지고 밀을 쌓고 밀을 미로 붙어서 밀을 쌓아서 찾고 설상가상으로 얼음 위에다 또 붉으면 또 얼음이 되고 하듯이 진겁을 지납니다. 미진겁을 두고 중생은 깨닫지를 못하고 연야들다와 같이 자기 머리는 없다 하고 복개비라 하고 거울 속에 그것만 면목이 좋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처님이 발명하여도 오히려 능이 돌이키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발명을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아무리 일러주셔도 설법을 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여기서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발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알리는 거 그렇다고 밝히는 거죠. 부처님이 아무리 밝혀봤자 그 중생들은 마음을 돌이킬 줄 모른다 말이죠. 우시 망상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말이죠. 옆에 사람이 연야들다 보고 너 공연시 미쳤다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연야들다는 그 말을 믿지를 않지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지요. 이게 근본 문명이라 최초의 업상 연상 3세 번외죠. 3세 번외죠. 부처님의 4가지 변제와 8가지 소리를 가지고 아무리 음성을 가지고 설법해도 중생들이 잘 돌이킬 줄 모르는 것이 그와 같죠. 이와 같은 미의 원인은 미로 인하여 뜻으로 있으니 이가 원인이 없는 줄 알면은 이 허망은 의지할 바가 없으리라. 이 사학국에를 사학국을 많이 읽으세요. 여시 미의는 인미 자유하니 식미무인하면 망우소이하리라. 이 문장을 많이 읽어요. 이 문장을 많이 읽다 보면은 천지현왕을 3년도 간이 언제 후야를 하시덮고 해서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왕을 3년 동안 읽다가 저 뒤에 익기제, 익기야까지 그냥 알아요. 3년을 두고 천지현왕만 읽다가 나중에 통해버리지 않아요? 그전에 한번 적었었죠. 천자의 어린애들 배우는데 천지현왕 이것을 3년간이나 읽었어요. 이 넉자를 천지현왕 3년도기라 근기가 대단하지요. 둔하기는 지독하게 둔하고 3년동안 글자, 역자,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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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을 3년간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천자문 제일 끝터리에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언제 후야를 가시덮고 이렇게 글까지 찍을 줄 알아요. 글에 통해가지고 천자문 3년 천자문에 천자문은 넉자를 사자를 2 하나 도전 천지 현황을 3년도가 하니 천지 현황을 3년갓 읽었으니 언제 호야를 하시덕갓 천자 제일 끄트머리가 이것 나오죠? 천지 현황을 3년이나 읽었으니 언제 호야를 하시덕구 언제 호야를 어느 때나 읽을 것이냐 여기도 여시 미인은 인미 자유하니 식미 무인하면 망우소이하리라 근본 문명, 근본 무시망상은 본래 없다는 것은 아니요 망상이 본래 없는 거예요 대성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대성불교에서는 7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읽을만 되어야 대성불교에서는 6자로 표현합니다 대성불교 사상이요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망상 번호는 본래 빈 거예요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 제대로 깨쳐야 돼요 망상을 끊으려고 굉장히 애쓰죠 망상 때문에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이놈의 망상을 어떻게 해야 버리겠노 이목고를 몇 년 해도 안 되고 나마미타불을 10년을 해도 도레미타불이 되고 말이죠 10년 공부 도레미타불 이목고라는 그 화두를 아무리 틀어도 저게 망상이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망상은 본래 빈 거예요 망상이 본래 없는 줄 알면 되는 건데 없는 줄 모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망무처소요 망상은 처소가 없는 거예요 집착하는 게 바로 망상입니다 여시미는 인미자유하니 식미무인하면 망무소이하리라 이 네 구절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다 보면 망상이 본래 없는데 딱 부합이 돼요 거기에 합치가 돼요 그 다음에 망에 대한 것을 말한 겁니다 미망이죠 미망이라서는 오히려 생기는 것도 없거니 어찌 멸함이 되고자 하리요 불생불멸이라 그대로 가 불생불멸이 내나 미망만 떠나버리면 불생불멸이지 본래가 미망이 있더라도 불생불멸이라 미망하고 반대말을 한번 써보세요 오진이겠네 오진 오진이 반대말이죠 이렇게도 되고 각오도 마찬가지고 깨달은 것이 내나 반대말이죠 미망하고 각오를 하나 미망은 불각이죠 불각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보리를 얻는 자는 잠잘 때 사람이 잠 깰 때 사람이 꿈속의 일을 말한 것 같단 말이에요 도를 깨달은 사람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잠잤다가 꿈꾸고 꿈을 깨는 것이 그거죠 꿈 깨는 사람이 꿈속의 일을 말한 것 같아요 꿈속의 본 사실을 말하지요 마음은 비록 정명하나 꿈을 깨고 나서 보면 마음이 분명하지요 분명을 정명이라고 해요 정밀없고 밝아 그러나 어떠한 인연으로서 꿈속의 물건을 취하고자 하리요 아무리 분명해서 꿈이야기를 얼마든지 설명을 하기야 할 수 있지만 꿈속의 물건은 취할 수가 없죠 꿈속에 보았던 물건이 꿈깬 후에도 있는 게 아니죠 망군공이 없는 거예요 망군공을 말한 거라 근본 문명 근본 망상이 본래 없는 것을 말한 거예요 망상이 본래 없기 때문에 꿈속의 어떤 친구하고 같이 가서 어떤 좋은 보물을 얻었다 해도 그 보물 없죠 꿈깬 다음에 그래서 꿈속의 물건을 취하려고 하는 거나 같다 그 말이죠 꿈속의 물건은 취할 수가 없죠 꿈 비유를 말씀을 했죠 하물며 다시 원인이 없어서 본래 있는 바가 없으리요 망상이라는 그 자체가 원인이 없어 근본이 없다 말이에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있는 바가 없습니다 망상이 본래 없다 그 말이에요 망군공이요 이런 본문이 대성 최상성 본문 아니요 여기 입각에서 조사 선문에서도 이런 본문을 많이 갖다 줬죠 도조가 진심직설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저 성중의 신라벌성에 연야달다가 어찌 인연이 있어서 스스로 머리를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것이 있겠느냐 그런 인연이라고는 없죠 머리가 도깨비라고 말이죠 자기 머리는 안 보이니까 도깨비라고 해가지고 겁을 내서 도망칠 까닭이 뭐가 있냐 그럴 인연이 아무 그럴 건덕지가 없다 말이죠 홀연히 그 광증이 쉬면 미친 마음만 쉬게 되면 머리는 밖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밖에 다른 데 헤매다가 없던 머리를 어디서 잊어버린 머리를 다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니요 지금 연야달다가 머리가 없다고 괜히 착각해가지고 미쳤지 미쳐가지고 없는 줄로 알아가지고 포두주를 했지 포두광주라고 그러죠 포두광주 연야달다가 그랬죠 포두광주 연야달다 아닌 사람도 다 그랬죠 머리가 본각짜리요 본각을 겁내가지고 본각이 없는 것으로 깔고 말이죠 다른 데 헤매가지고 외도가 되던지 사방에 헤매죠 사마외도 그렇지 않으면 범부 이승 이승이 되던지 범부가 되던지 사마가 되던지 외도가 되던지 다 포두광주죠 모든 중생들이 비록 미친 것을 쉬지 아니 한들 또 어찌 유실하리요 설령 연야달다가 광증이 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머리는 그대로가 있잖아요 머리를 어찌 유실하겠느냐 유실하지 않고 참으로 유실한 게 아니잖아요 머리는 그대로 있어 아무리 미쳤더라도 미쳐서 사방에 없다고 헤매고 다닌다 해서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미친병이 없어져가지고 자기가 머리가 본래 있는 줄 안다 해도 다른 데서 외부에서 따로 새로운 약 얻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신생이 아니요 신득이 아니다마다 새로 얻은 게 아니다마다 보리를 얻는 것도 그와 똑같다마다 기울을 잘했죠 부르나야 망성도 그와 같으니 허망한 성질 망상의 성질도 아까 연야달다가 미쳐가지고 머리가 없다고 도깨비라고 사방으로 헤매고 다니는 그와 똑같다마다 인하유제야 그 원인이 어디가 있음이 되겠느냐 그 망상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망상 원인은 본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성은 무인이죠 망성이 본래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성은 인연도 없고 저절로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절로 연야달다가 미쳤다가 저절로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사실은 아까는 인연이 없다는 것만 말했죠 상당히 어려운가 보죠 원돈교 중에 최상성 법문이라 이보다 더 최상성 법문이 없어요 부처님께서 인엿을 딱 미친 사람을 벌어가지고 비유를 해서 일체 중생들의 본래의 본각 진심을 이한 것에다 비유한 거죠 내가 다만 세간과 업과와 중생인 세 가지 상속을 분별함을 따르지 아니야냐 그전에 세 가지 벌었죠 세간 상속, 중생 상속, 업과 상속 그런 분별심을 매지를 아니한다면 여기서 불수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가장 중요한 말이죠 불수, 따르지 않은 것 불수가 가장 중요해요 불수, 이자가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도깨비 따라가지 말라 말이에요 불수, 이자가 가장 중요함 뭐라고 도깨비 따라가 얘네들 딱 교인이 거울 보고 도깨비라고 미쳐가지고 사방에 헤매는 것이 거기에 미친 광증을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지 안 해야돼 불수 진신명예는 그것 나오죠 비군득 지옥 투조 실종이라 그전에 한번 내가 말했죠 반조하는 게 아니에요 반조와 반대말이요 반조와 같은 뜻으로 보면 다르지 수조란 말은 반조와는 달라요 육진경계에 마음이 분별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조는 분별심이요 반조는 분별을 떠남이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진신명예 귀군득지요 근에 돌아가면 근이 근본 본각이요 본각에 돌아가면 그 종지를 얻게 되고 제대로 보리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열반경에 이 종자와 지자 설명이 나왔었잖아요 열반경에 기억 안 나죠 잘 그래도 부산은 열반경이 인연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다 마쳤죠 서울에서는 열반경 여기 꼼따가지고 좀 한다고 한 몇 번 하다가 도처님 열반할 때 막 눈물 주륥주 흘리고 슬퍼하는 애도하는 거기까지 하다가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그건 못했어요 서울에서는 부산이 대단한데요 멸반경은 다 끝을 맞췄습니다 수조실종이라 비춤을 따르면 비춤을 따르면 비춤을 따르면 외물에 축물하는 거예요 축물 그러니까 불수를 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수조란 말이 축물이라 천자문의 축물 어떤 물질계 사물의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견물 생심하는 거 그래서 불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뇌가 뇌가 다만 체간과 업과와 중생인 세 가지 상속을 분별하는 것을 따르지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3년이 끊어졌기 때문에 세 가지 인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 세 가지 인연은 세 가지 분별이죠 세 가지 분별이 끊어지면 세 가지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 세 가지 원인이라서는 세간 업과 중생을 분별하는 그 세 가지 원인 업상전상 현상 참새죠 참새 같은 게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가지고 곧 너의 마음 가운데 연여달달의 미친 성품이 저절로 쉬게 되리란 말이에요 너의 마음 속에 연여달달과 같이 미친 그 광증이 저절로 쉬게 될 것이다 저절로 쉬면 되는 거죠 깨치는 거죠 광성이 자으란단 말이에요 쉬게 되면 어찌 되냐 미친 마음이 쉬게 되면 망심을 쳐 직볼이라고 하죠 광심을 쳐 직볼이라 망심을 쳐 직볼이라는 말도 있고 하마한 마음 쉬는 곳이 곧볼이라 별 것 없어 광심을 쳐 직볼이라 직볼이라 이 자리가 바로 볼이다만 직볼이라 광심이나 망심이나 같은 거죠 너나 그렇잖아요 광이 바로 망이죠 광심이 쉬는 그 자리가 곧볼이다 광심의 물체가 직볼이다 생사열반 본평등이라 왕심의 물체라고 밝혀도 되고 생사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직볼이 요 토를 이렇게 달아도 되죠 감산대사 감산대사 오도송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죠 별이 일념 광심을 광심을 내외 건지니 구통처리다 광심을 페이스 NCT Photographic 광심에 tooling 대금 안정 광심 실 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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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광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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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명철이라고 나오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상삼나임기멸이라. 만상삼나는 글자 부분을 맞추려고 삼나만상을 만상삼나라고 한 거예요. 글자 이자 높으니까 이건 낮은 거니까 서로 대구를 이루려고 삼나만상이 만상삼나가 마음대로 제 멋대로 생기다. 삼나만상삼나가 마음대로 상관없어. 삼나만상이 기멸을 제 멋대로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걸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삼나만상이 기멸하는 것에 걸림이 없단 말 아니요. 번신 촉파 태우공이 무섭죠. 그렇게 공부가 돼야 돼요. 감산대사 도깨친 오도송 아주 참 어딨잖아요. 그런데 이 도송들의 오도송 가운데 저런 오도송이 잘 없애요. 그야말로 참 이 쇠와 쇠, 쇠와 돌 모든 것을 다 녹여가지고 그냥 만들어버렸지. 죽져버렸어요. 그런 강한 돌과 흙이 다 녹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없어진 그것과 같이 지금 되어버렸죠.